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 83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가자자자자자자자 레츠고 자 신음걸고 차원어져? 오케이 얼버! 네 참고로 그래픽 모드를 변경했습니다 Make Visual Great Again에서 내추럴 리마스터드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그래픽이 조금 더 그러니까 Make Visual Great Again은 약간 좀 어 색깔이 너무 많이 바뀌고 대신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픽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대신에 어떤 부분은 좀 이상하죠 네 안녕 고양이 왜이래 에이 That was quick What a response time The vehicle I've stopped Just ran a red light 빨간불을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영장이 있다고 하고 자 제가 백업해드리겠습니다 형님이 메인이에요 저는 저 조준점을 지금 머리에 대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허튼짓하면은 자 바로 싸버리겠습니다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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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후씨 야 찾아와 You fucking kidding me You fucking kidding me You fucking kidding me Attention this is dispatch We are code full We are code full Look for the units required 야 인데 여 어딜 왔지 일로 갔나 아까 뺑소니한 차량 어딜 왔어 어 없어졌네 아 네 그래 없어졌죠 아이 참 잡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네 일단은 사건 하나는 처리됐습니다 어 렉봐 네 마이크를 좀 올릴게요 됐죠? 오케이 네 그래픽을 살짝 변경했습니다 MSAA를 곱하기 2에서 곱하기 4로 바꿨는데 네 프레임이 지금 37 나오네요 뭔가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레이트리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있어 아 뭐 에이 자식 헬란가? 운 좋은줄 알아 어 뭐야 뭐야 야 저 뭐야 저 노란색깔 어우 씨 아 저 잡을까? 아이 그냥 가자 나와 어? 어? 아이씨 안 나와? 네 참고로 저는 닷지 구형 모델이고 네 이 형님 차량은 예 신형 모델입니다 어 이 형님은 조금 있으면은 예 퇴근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요들이네요 이스 파인 아 잠시만요 뺑소니라고? 아 자세 못익었다 보자 드라이버 here came off the road briefly 아 도로 밖으로 나갔다고? 그 다음에 보행자를 칠 뻔했다 하지만 아 그리고 보행자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차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뺑소니라고는 좀 그렇고 뭐 뺑소니 혐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 사람을 친게 아니니까 일단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해 에? 버거다 어 뭐야 어 어 FEIQ 어 뭐 어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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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나름 어떻게 해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이소 아 아 다이소 다이소 오우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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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빨라? 이리와 지금 주먹질하면 안돼요? 좀만 더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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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아 좀만 더 아 됐다 자시라 워싸 가만히 있어 됐죠? 오케이 네 이런식으로 정말 멋있는 예측운전 아 지렸다 로크포트 힐 됐죠? 오케이 연예인 부탁드립니다 술 마셨네 지금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참 멋있죠? 비록 구형 모델이지만 오클부터 빰 잘했죠 확인 좀 바라 인성 봐라 오오오오오.... 멋있는데 올 그래요 Cause 자 계속해서 이동을 뭐야 자 출발해 볼게요 창 안오죠? 오 렉 엥? 왠 소방차? 왜있지? 엥? 됐죠? 빨리 가요 반갑습니다 뒤 있어요? 알겠습니다 어디서 철도로 하려고? 자 보자 얼마나 훔쳤을까요? 그건 안나오네 아 이 사람이 여기 처음 아니군요 여러 번 왔는데 그래서 벤이죠 차단이라고 하더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 용의자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노 왔어 아 아닌가? 아 그래요 예 잘못한거는 잘못한거죠 근데 얼마나 훔친거야? 그걸 알 수가 없네 어 그러면은 무조건 체포하기는 그렇고 지금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나와있죠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이 한번만 더 오면은 그때 신고해서 걸리면은 예 바로 체포해버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자 훔쳤어 볼게 보자 어 아 이거 아닌데? 샤프키퍼 키퍼 아 이거 아닌데 아 여기다 시크리티 어 어 위에 밴드 오케이 그치네 뭐 얼마나 훔쳤는지 안나와있네요 만약에 금액이 크면은 예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뭐 뭐 일단 경험해드릴게요 한번만 더 걸리면은 예 당신 그냥 예 들어갑니다 뭐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니깐 여기 갑시다 뭐야 어 뭐야 어 차가 헤이 요 언더레스트 이슬아 방금 차 못 깨고 뭐 가져왔죠 어 체포 어 됐죠 오케이 너 뭐 가지고 있어 마음이 돋네 자 형님 두 사탑입니다 자 가볼게요 어 너 추억전 가자 나와 안 멈춰? 안 멈춰? 어 피아이터 종 어 페이크 아 오오 그렇게는 아 어쭈 오 오우씨 헐벅 아 백업 요청 음 운즈가 왜이래 박아라 나이스 됐다 그렇지 밀고 막아버리고 됐다 어어 어어 에잉 어디가 어 안되네 뭐야 왠데 어 됐다 아 뭐야 이때 헤라지씨가 어 총 안되고있죠? 오케이 내꺼 야 오늘따라 운전 잘되는데 였죠? 였죠? 사이딩 끄고 야 오늘 컨트롤이 착착 감기는데 좋았어 좋았어 사실 뭐야 바..바들었어? 사실 제가 이거 녹화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예 녹화가 잘못되가지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일단 마이크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 새로 하는거죠 네 실례합니다 저 뭐야 가 구경하고있어 가요 아 아 아 방금 왔는데 저 방금 충격적 끝나고 왔어요 뭐랜거야 나 혼자 털어먹었어 영장이 아니 저기 수배가 들어있다고? 아 영장있지 영장 자 형님 하세요 어 all yours 아 어 어 쏘리 쏘리 나를 모르게 장전 키 누르다가 어 내린다 형 안돼 좀 버려 좀 버려 아이 그만사 아헤이 아 아 아 빅키지 길막올께요 오케이 자 고쳐 빨리 빨리와 아 아 저 경찰 사인 안끄네 어 방금 봤어? 점프했어 아이 갓디스 자 한번 차련만 조사볼께요 폴리스 아니 왜 경안방 왜 경안방 어디고 있는거지 어? 저기 뭐야 어차까나 이 차를 운전 못합니다 아 잘못했다 아 아 자 견해시키고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나이스 어 에? 어 야 확인사사사 시키네 민성이 바로 살리고 있어 또 내 차 가져가셨죠? 네 데려간다 이거 아 출혈 됐죠? 오케이 자 쓰레기차를 추륙하고있다는 신고로 받고 한번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파이크 스틱 설치하고요 아 저기 준비하고요 자 저보자 갈께요 오케이 어어 혹시 뭐..뭐든가 오른쪽 왓더 어 저 어디가 로저 오케이 잠깐만요 이제 앞으로가서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빠빠빠빠리 깔어 깔어 딜레이가 있어 탁 탁 됐죠? 어 어때 지리죠? 빨리 가 나이스 서스펙 서스펙 야 바퀴에 소중함은 아시겠죠? 야 저 눈이 자꾸 멋있다 됐죠? 오케이 오 오 이거 이상하다 차 타고 있으면은 LED가 이렇고 내리면 LED가 바뀌어 제가 잡아 자 땡기시오 뭐야 왔다 도망가 어디가 어디가 이 녀석아 둥글게 둥글게 어디가 야 경찰이 그 차에 서있으면은 속도를 줄여야지 거기 질줄 알고 있어 어디가 가야해 경찰 있는데? 어? 안돼? 아니 왜 안잡아? 달리기를 좋아하는 형님이네 따사시가 왓더? 에잉? 안돼 왜 안잡아? 아니 왜 저래? 뭐해? 따사시가 아니 왜 체포를 안하지? 희한하네 제이턴 끝 따사시가 아잇아잇 자 하나 둘 셋 아잇 아 제가 체포하기만 안되네요 아이 참 됐죠? 오케 끝 자 계속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나? 어 된다 오케 나이스 뭐 뭐더파더? 누구야? 네 그래요 자 가는동안 예 차량들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차 바꾸고요 잡죠? 오케 어 색깔 왜이래 어 어 이게 이상하네 자 정상 정상 아 불빛 이상해 아 어 달리네 100.. 에엥? 123? 너 일로와 자 땡기시오 자 땡기시오 아이 요 말고 다시 엥? 도망가는겨? 아 이게 사이렌소에 따라서 LED 패턴이 따로구나 여기 1번 2번 경적 아 저기 사이렌 오 나이스 뭐야 어어? 오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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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안돼 응안돼 나이스 오쭈 어쭈? 상대는 스포츠카 회계 필요합니다 라메이사 라메이사 아바트로스 3 인 루트 로케이션 에이컬 에이그 7 리포닛 에이그 7 인 루트 나 스펙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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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갈려고 어? 아이쓰 어딜 어딜 헤헤헤헤 나와 안 나와? 내려 어디가? 아무도 안와? 지리죠? 지리선? 아니 뭔 소리야? 대쓰 자 몸수색 아! 태령하네 그래요 자 셀린 끄고 자 자 견해주시고 대쓰 자 오랜만에 도심 속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한번 순찰을 순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자 수소 올리자 90 100 오케이 100을 할게요 110 원래 100인데 110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차 정상이죠? 오케이 자 앞차 정상 어 차선? 왜이래 왜이래 왜 안가 너무 느리게 가는거 아니여? 뭐야 저거 저거 스토리가 있어 네 자 차량들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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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제 뒤에는 다 정상이죠? 오케이 빨리 갑시다 왠가 빨리 가 자 저 직진 안쪽 가라 안쪽 가라 너무 늦게 가는데? 뭐 GTE니까 뭐 그런가 싶다 아 어? 그런가 싶은가 봅니다 뭐 말이 안돼 아 가라 빨리 가 차 안오죠? 오케이 이차 빠른데? 앞에 요거요요요요요요요 뭐 일단 정상 숄더 체크하고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정상 정상 차 안오죠? 오케이 잠깐만요 저 트럭 좀 빠른데? 아닌가? 기부타신가? 2차 정상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안달려 사람들 뭐야 아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3 3 2 3 4 4 4 5 5 5 5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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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5 5 오케 오 크란 빅토리아 반갑습니다 굿데이 보험이 없군요 보험이 없으면 왜 운전을 못하면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은 그러면 그거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보험을 받을거에요 만약에 돈이 많으면은 뭐 근데 솔직히 돈이 많아도 법상 북미에서는 예 보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를 운전을 못해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사람 이름으로 돼있든 자 문 닫아드리고 아니 문 닫어 문 닫아드리고 됐죠?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지 방금 엘리지 없었는데 이 차? 뭐야 오우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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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뭐야 어디 갈려고 따사씨가 아야야야 어? 뭐야 어떠 내려씨가 내려씨가 내려 아이 타 아 안되는거 보네 자 빨리 엎드리세요 나이스 됐죠? 오케이 어? 얼음 에잉? 얼었어 풀어버리죠 사이드 사이드 끄고 오케이 차이끄 세워놓고 나이스 자 이 잔에 견시키고 왜 도망가 도망가 아네 뭐가 있어 에? 큰 도끼? 샌들있고 IED가 뭐야 저 마약이겠지? 잡았어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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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다음 신고 아니 오늘 무슨 추구전 신고야? 아 저기 추구전 특집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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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로 앞뒤에 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? 에이 오씨 오씨 오! 오우 나이스 중간대 아 아 내 문짝 중간대 어 총 아 아니구나 잡았죠 됐죠? 오케이 멋있게 잡았습니다 아따 아니 모시고 진짜 빨리 들어와 1099 스트로베리 이거 뭔일이요? 오우 오우씨 깜짝아 깜짝아 오우씨 오우씨 야 다왔네 됐죠? 오케이 네 점점 택시가 이상해지는데 점점 택시가 이상해지는데 네 슈퍼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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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안오고 집이다 차 충돌 구르마야? 아 밀어 밀어 나이스 밀어버려 아이 아이 안돼 잡았죠? 오케이 네 예스 오우 진짜 추우질을 계속 아 꺼 아 자 수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사람 스몰 베기 오프 코케인 역시 마약힐꾼 러스티 스푼 저는 아마 코케인 하려고 스푼 위에다가 얹어놔서 밑에 라이터를 집혀서 하는 것 같아요 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 마스크도 있고 스크루 드레이버 오케 오케이 됐죠? 오케 이 앞에 푸쉬범퍼가 있는게 참 좋아요 자 이차 결혼시키고 자 이차 결혼시키고 어 머더 인성이 아 아 이 차 상상쪽으로 났네 이거 됐죠? 변하고 있죠?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? 자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하구요 예 저는 또 예 다음에 아 내일은 제가 그 뭐냐 닷지 차죠? 신형 모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형 모델은 얼마나 또 성능이 빠르고 예 핸드는게 좋은지 한번 스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용이야? 아 후련이지? 네 이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앞키로 꾹 누르고 있다가 스페이스바를 떼다가 떼다가 눌렀다가 떼다가 눌렀다가 떼다가 눌렀다가 떼다가 눌렀다 이렇게 하면은 밖에 구우잖아요 근데 뒷면 구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차는 후련구동입니다 그렇다면은 예 제가 내일에 내일에? 예 내일 그 신형 닷지 찾아 한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Hi there what's up Sorry sir I was asleep 자고 있었다고요 Are you ok? Do you need a medical attention? 혹시 구급차 아 구급대원 불러드릴까요? 응급차 불러드릴까요? 그쵸? 어 뭐야 오씨 자씨 어우 깜짝아 어 머리 간지고 있다가 아우씨